집에서 만든 각질 제거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과 달리 피부에 정말 유익하다. 특히 건성 피부용 각질 제거제로 좋다. 점톱, 진흙, 소금을 섞어 사용하면 피부 깊숙이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피부를 아름답고 탄력있게 만들 수 있다. 포도씨, 딸기씨, 샤씨, 로즈힙이나 퀴노아 등을 섞어 사용하면 독소 제거 효과도 있다. 피부에 쉽게 침투해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천연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면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각자의 필요에 맞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토는 피부정화, 클렌징 및 진정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 독 및 해독 효과도 있다. 반면 지능 마스크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준다. 잘 알고 활용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각질 제거가 중요한 이유 피부의 바깥층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죽는 세포층으로 구성된다. 죽은 세포가 있으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피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각질 제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하도록 하자. 건성 피부용 각질 제거제, 집에는 사실 피부에 좋은 재료가 정말 많다.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레몬과 설탕 필요한 재료 레몬 1개의 즉 갈색 설탕. 필요한 만큼 만드는 방법 레몬을 차서 레몬즙을 낸다. 레몬즙에 갈색 설탕을 조금씩 넣어가며 원하는 질감으로 섞는다. 피부에 발랐을 때 흐르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만들면 된다. 활용 방법 몸 구석구석에 설탕과 레몬즙 섞은 것을 얇게 펴 바른다. 팔꿈치나 무릎 같은 부위는 특히 신경 써서 바른다.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차가운 물로 헹군다. 차가운 물로 헹궈야 모공이 닫혀 다른 불순물이 더 이상 침투되지 않는다. 레몬의 세성 및 소독 성분이 설탕과 결합되어 피부 각질을 제거해준다.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이다. 2. 커피 각질 제거제 필요한 재료 커피 가루 3큰술 30g, 원하는 종류의 오일 1큰술 15g, 설탕 1큰술 10g, 만드는 방법 설탕과 커피를 그릇에 부어 오일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는다. 몸 전체에 사용하려면 재료를 2배 합으로 만들도록 하자. 잘 섞은 후 30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사용한다. 활용 방법 샤워할 때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면 된다. 천천히 원을 그리며 몸에 바른다. 몸 전체에 각질 제거제를 바르는데 15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부에 불순물을 없앨 수 있고 좋은 향이 남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이 각질 제거제는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대도 도움이 된다. 3. 귀류 마스크 필요한 재료 귀류 가루 1월 1컵 40g, 우유 1컵 250ml, 설탕 1큰술 10g, 만드는 방법 귀류. 귀류와 우유를 그릇에 넣고 적당한 농도로 잘 섞는다. 여기에 설탕을 넣어 얼굴에 바르기 좋은 농도로 섞는다. 활용 방법 이것을 얼굴에 바른다. 불순물이 가장 쌓이기 쉬운 이마, 코, 턱에 특히 신경 써서 바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다. 15일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후에 수분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더 윤기가 나게 된다. 4. 아몬드 바닐라 각질 제거제 필요한 재료 아몬드, 코코넛, 계피오, 1일 1컵 200g, 바닐라 에센스 1월 2일 작은술 2g, 설탕 1컵 200g, 계피가루 1꼬집 만드는 방법. 먼저 설탕에 계피가루 1꼬집을 넣어 섞는다. 여기에 오일과 바닐라 에센스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는다. 얼굴에 바르기 좋은 크림 질감으로 만들면 된다. 활용 방법 샤워하기 전에 이것을 피부에 바르고 마사지한다. 각질 제거 효과도 뛰어나지만 향도 정말 좋다. 스트레스로 힘들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각질 제거제이다.